한국의 무슬림들은 다른 여타 지역의 무슬림들처럼 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무슬림이든 무슬림이 아니든 불신자든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선으로 들어오기를 선으로 이끌어지기를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올바르게 그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잘 이렇게 화합하고 잘 지내게 사이좋게 지내고 다투지 않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가득히 있습니다.